네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구요. 이 강변에 보면 많은 식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겠죠? 네 이게 벽과의 갈대꽃 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억새꽃 입니다. 이 억새꽃보다는 갈대꽃이 훨씬 풍성합니다. 이 갈대는 뿌리를 노근이라는 약재로 쓰구요. 약효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우선 뿌리를 좀 캐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배암찾이 입니다. 뿌리를 캐 봤는데요. 상당히 굵고 연합니다. 말씀드린대로 한방에서는 노근이란 약재로 쓰는데 맛이 달고 찬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동해 보감에는 당뇨병의 효능이 있고 발열과 설사를 먹게 한다라고 했구요. 민간에서도 옛날부터 열이 나며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날 때와 폐에 고름이 차는 폐 농양에 쓰여 왔습니다. 갈대부리는 우선 혈관질환에 좋습니다. 피를 맑게 해서 중성지방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뇌졸중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혈관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합니다. 또한 뇌의 혈액순환을 돕고 뇌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 개선합니다. 네 옛날부터 소갈증이라고 하는 당뇨치료에 써왔습니다. 혈당을 낮춰 당뇨병을 개선하는 약제입니다. 해독작용이 뛰어난 약제로 농약중독이나 미세먼지로 체내에 쌓인 중금속, 방사능, 독성물질을 배출하구요. 알코올중독이나 식중독에도 효과가 있고 생선과 개를 먹고 체한 것을 뚫어줍니다. 특히 보고독을 해독하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 뿌리를 다려 자주 마시면 폐열로 인한 기침, 해수, 가래가 끈끈하고 입안이 말하는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질병과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구요. 세포 산화를 억제해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좋게 해주며 피부를 정게 해줍니다. 네 그 밖에도 소화 흡수를 돕고 식욕을 증진하기 때문에 허약체질을 개선하는 약제로 좋습니다. 평소에 소변복이 힘들거나 몸이 자주 붓는 부종에도 효과가 있구요. 폐렴, 폐동양, 방광염, 관절염 등 염증의 효능이 있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갈대 약제용은 뿌리 말린 것을 하루에 15-30g 정도, 생뿌리는 60-90g 정도를 다려서 마십니다. 성질이 차기 때문에 마른 대추등 따뜻한 약제를 함께 넣어 다리면 좋습니다. 네 오늘 갈대뿌리 노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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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